전통시장을 이용하면 대형마트보다 20%가량 저렴하게 설성수품을 장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대구시가 지난 20일과 21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각 7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9개 주요 설성수품의 구매 가격은 전통시장이 32만 7천원으로 대형마트의 43만 천원에 비해 24%가량 저렴했습니다. 특히 농산물은 30%, 축산물은 29%가량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낮았습니다. 반면 수산물의 경우 조기와 갈치, 고등어는 전통시장이 저렴했으나 명태와 오징어는 정부 비축물이 주로 유통되는 대형마트가 더 저렴했습니다.